네, 급등TV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요, 이버맥틴 테마에 대해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버맥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벌써. 작년 4월에 구충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때 한번 슈팅을 줬던 테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위험과 기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적인 부분은 결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4월에 한번 해먹었던 뉴스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노터스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버맥틴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약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약이다. 즉, 실체가 없는 테마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테마주는 항상 다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지만, 뭐, 또 대웅처럼, 대웅의 그 니클로사마이드처럼, 그런 실체 없었던 테마가 실제로 큰 시세를 만들어내며, 역대급, 10배짜리, 대웅주가 10배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뉴스를 보시죠. 노터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유가 FDA에 승인받은 이버맥틴 코로나 치료제 급부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FDA에 승인을 받은 이버맥틴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급부상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버맥틴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구충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FDA 승인을 받은 구충제, 그러니까 구충제인데 FDA를 승인을 받았던 이버맥틴이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노터스는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이버맥틴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대웅이랑 같이 했던 니클로사마이드, 이게 구충제거든요.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노터스 자체가 이버맥틴이랑 관련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올랐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이쪽에 나와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내용을 더 타임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버맥틴이 테스트를 했는데, 좋은 효과를 좀, 그러니까 죽는데 치사율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직은 학계에 좀 논란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서 일단은 이 뉴스 자체는 있는 거지만, 이 뉴스 자체는 있는 거지만, 노터스는 오늘 그거랑 관련 없이 올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에 한번 해먹었던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4월 6일 날 나왔던 건데, 이제 구충제 이버맥틴 유효성이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임상은 무리다라고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버맥틴 구충제는 허가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수출용으로는 한 개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심품제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버맥틴을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테마주는, 테마주는 당연히 실체가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4월 6일이면 이날인데, 4월 6일 날 실제로 오른 게 없죠. 오히려 이때 오른 것은 대웅 때문에 오른 거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버맥틴 관련 주였던 종목들이 대략 제1바이오, 근데 사실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늘려보시면, 이때죠. 4월 6일, 이때가, 이때가 이제 구충제 유수로 인해서 슈팅이 났던, 상한가 갔던 날입니다. 또, 이글뱃. 이글뱃도 잘 안 보이시니까, 이글뱃도 이날, 이날이 이제 4월 6일이고요. 그때 이제 이버맥틴 구충제로 갔습니다. 또 신일제약, 가장 큰 종목이죠.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4월에는 이버맥틴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월에 이버맥틴을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다른 이슈로, 덱사메타선으로, 세게 큰 상승을 나왔던 종목이고요. 또, 우성사료. 이 종목도, 4월 6일, 7일, 양일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수가 나왔던, 과거에 4월 6일에, 4월 6일에,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이버맥틴 관련주라고 보셔야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회는, 그렇다면, 이 부분이죠. 이게 구라죠. 구라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좀 위험한, 한번 해먹었던 뉴스고, 노터스가, 실제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음에도, 우리가, 이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종목이 한두개, 노터스만 상한가를 치고, 땡쳤으면 모르겠는데, 뭐, 우성사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은 17% 정도 올랐고요. 뭐, 제1바이오, 장중 17%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 아, 장중 20% 정도 올랐네요. 분몽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장중 20% 정도 올랐고요. 이글뱃, 이것도 올랐고, 체시스, 체시스도, 관련주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장중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셔야 될 것은, 이 테마군, 그때 올랐던, 얘도 4월 6일 날, 이렇게 올랐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테마군으로 일단 한번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이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이 지수를 보시면, 지수를 보시면, 이 4월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들, 이 관련주들, 체시스야, 대주주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쳐도, 이글벳, 이런 것도, 사실 이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로 별로 상승이 없었죠. 그리고, 우성사료도, 똑같이 이 이후에, 별로 상승이 없는 상태였는데, 오늘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별다른, 그 4월 이후에,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8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길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이, 겁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뭐, 내 종목이, 우성사료나, 제1바이오 같은 경우, 들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거의 8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더 이상 팔룸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팔룸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슈팅, 거래량이 붙은 슈팅이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더불어서, 관련주들 대부분, 제1바이오, 또, 이글벳, 체시스, 또, 우성사료, 이런 애들이, 아프리카 돼지구독감과, 조류독감 등으로 엮여있는, 더블테마주입니다. 우성사료는, 돼지잔반, 금지로 엮여있었고요. 체시스, 이글벳, 제1바이오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방역주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테마로, 껴있는 종목들, 비록 이번에, 이버멕틴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바닥에서, 터졌다는 부분에서, 이 바닥에서, 터졌다는 부분에서, 이 이버멕틴으로, 만약에 못가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정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다른 이슈를, 덧붙여서, 다시 올릴 수 있다, 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이 굉장히 유동성 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지수를 보시면, 장중 이렇게,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장중 조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일어난다면, 이렇게 더 이상의, 매도세가 없는 종목들, 더 이상 매도세가 없는 종목들 군에서, 단발성 슈팅으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기회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 이걸 먼저 보시기 전에, 대지독감이나 조류독감, 요즘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뭐,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독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강원권에서만, 강원권에서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충남권까지 떨어져, 내려가야지만, 어, 본격적으로, 이 대지열병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것 같고요.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어, 계속 AI, 어, 조류독감 뉴스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 시장이, 이런 뉴스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을 만큼, 뭐랄까, 좀 더, 그,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어,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한 위험 요소와, 막연한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어, 즉, 어, 장기로는 당연히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단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8개월 만에 나온 뉴스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의 이, 조정, 이 기나 긴 조정 동안, 어, 이 종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시장 상승 대비 소외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빈집 수급, 그러니까, 이게 오늘 슈팅 나온 것도, 더 이상 팔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별 뉴스도 아닌 것, 그러니까, 큰 뉴스가 아니지만, 굉장히 자극을 받으면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빈집 수급을 확인한, 뭐, 특정 세력들이나, 또는, 어, 추가적인 뉴스가, 뉴스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로는 못 가져가지만, 단타적으로는 봐야 되겠고요. 어, 이거 급등주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 종목들은,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체시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약간 역별이네요. 이, 이 평선을 보십시오. 이 평선을 보시면,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평선 매집이, 매집이라고 보기에는, 이 평선 수렴이 된 상태고, 또, 이 평선이, 이 평선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급등주 패턴이 나올 때, 우리는, 오일선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일선 매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글벳을 확대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 전략이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전략입니다. 뭐,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오일선 타고 오늘 올랐는데,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일선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일선 구간이 보통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한 번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깬다, 라고 하면, 그냥 손절을 치고, 또, 뭐, 제1바이오,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1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 오일선이, 이렇게 아마 올라올 텐데, 그렇다면은, 이 오일선을 지켜준다면, 지켜준다면, 뭐, 이렇게 지켜준다면, 여기서 매매 타점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또, 이 오일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강한 은봉으로 빠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뭐, 손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어, 매매하기 쉽지 않을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또,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에 이슈가 있고, 또, 이 어떤 테마 군으로서, 움직인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범맥팀 관련 주, 어,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내일, 또 이번 주 잘 한 번 보시고, 어, 매매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